두피디가 간다! 멘트.. 멘트치.. 무엇이든 물어보고! 여러분 우리 지금 목요일에 촬영 중이거든요? 근데 조금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억텐을 좀 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살짝 튀어나온 상태고요. 간단하게 몇가지의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단구형 정화통이랑 필터 같은 경우에 앞에 설명을 잠깐 드렸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양구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된 HF800 제품 외에는 기존 제품들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방진필터, 방독정화통, 그리고 이제 겸용으로 사용하실 때의 필터까지 가져와 봤고요. 이제 먼저 방진 마스크로 사용하실 때는 방진 필터를 결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들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둘 다 약간 핑크색 제품이고요. 그래서 방진 특급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제 이 홈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되는 제품이고요. 보시는 이 제품이 대표적인 정화통 제품이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화통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띠가 있기 때문에 이 띠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 물질의 종류가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기준에 따라서 뭐 유기화화물이면 갈색, 아황산이면 노란색, 암모니아는 녹색 이런 식으로 띠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종류의 물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화통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 잘 모르시겠다, 어떤 용도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06K라고 해서 가장 많은 물질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화통인데요. 지금 보시면 띠도 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갈색, 회색, 노란색, 녹색 이런 식으로 다 네 가지 띠가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대로 유기화화물, 할로겐, 아황산,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그 물질에 노출될 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통이 있고요. 만약에 방진, 방독, 겸용을 사용하셔야 된다 할 경우에는 지금 각 보여드릴 필터를 이 정화통에 체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대표적인 필터 제품 중에 하나고요. OP71이라고 하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방진, 방독, 겸용으로 사용하실 때 정화통이랑 같이 체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글자가 한쪽 면에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 있는 면을 얼굴 쪽으로 향하도록 그러니까 앞에 보이지가 않도록 이 면이랑 닿게 끼워주시고요.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리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체결해 주시면 방진, 방독, 겸용 이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결합하지 않아도 아예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928K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이 제품은 정화통 위에다가 방진 필터가 아예 체결되어 있는 일체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겸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60928K나 또는 6099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또는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 둘 다 결합된 방진, 방독, 겸용 제품을 써야 되는지를 정하셔서 적절한 여과제와 이제 본인의 얼굴에 맞는 면체를 조합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다시 면체로 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면체가 되게 이게 파트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면체에서 뭔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안면부여 가신 마스크는 손상이 되었거나 오염이 되었거나 아니면 숨쉬기 힘들 때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직결식 호흡복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결식 호흡복을 사용하시다가 교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어떤 부위가 있는지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면체들을 보시게 되면 옆에 있는 이런 스펀지 같은 부위가 있고 뒤집어서 보면 이런 머리끈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제 그 벨브 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교체를 하실 수 있는 부위고요. 사용하시다가 금이 가 있는 걸 보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변색이 됐거나 아니면 변성이 됐거나 재질에 대해서 조금 기존 처음과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체 부위에 대해서 별도로 구매하신 다음에 교체해 주시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FF400 시리즈도 교체 가능한 부위가 있고요. 6000 시리즈랑 동일하게 머리끈이랑 배기밸브, 막이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성전달판이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성전달판 같은 경우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재질이 변형됐다거나 아니면 색이 너무 과하게 바뀌었다거나 사용하시는 처음에 그 컨디션과 좀 많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각각 면체와 여과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호흡보호흡을 사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항상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하시는 호흡보호흡의 상태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상태를 한 번씩 꼭 점검하셔서 처음과 그 기존 상태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재질이 변형이 돼서 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면체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착용하시고 작업 환경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어서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되겠네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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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마